금요일에 뉴스필터 뉴스민 이상원 기자 이명은 생명평화시아 사무국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미애 의원 민주당의 비례의원이죠. 우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 예결 위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구시에 채무 계상 면제 약속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기억이 없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채무 계상 면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지방체를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채무라는 건 아시겠지만 빚을 지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부세를 깎는다거나 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구시가 발행해야 되는 채무가 조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채무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 이걸 그렇게 페널티를 주는 채무에서 빼도록 계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지난 10월 22일에 간부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런데 이걸 임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세 번이나 이끌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건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이 채무 개성을 면제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정부가 채무 개성 면제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구시가 추진을 하면 할 수는 있죠. 대신 대구시는 파산하는 수준으로 지방 채무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미애 의원이 직접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기억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홍준표 시장과 대화에서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미애 의원이 그럼 이게 실무 단위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공영 공자 기금을 대구시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고 임 의원은 본인이 확인했는데 실무진 차원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 기재부 실무진은 검토한 바 없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 입장에 굉장히 난감해지는데요. 대구시 입장이 나왔습니까? 이후에. 대구시가 저는 오늘쯤 되면 해명 자료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대구시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해명 자료를 냈는데 나와서 공항 건설을 담당하는 국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약속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고 시장과 장관 간의 대안을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신들 대구시와 행안부 그리고 중앙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 정도 입장으로 봐야겠네요.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로 넘어가 보죠. 이상원 기자 첫 뉴스부터 전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판결의 내용과 파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재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압력을 받은 거냐 아니면 성남시가 자체 판단한 거냐 여기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것저것 보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걸로도 나오는데 좀 종합해서 보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된 발언이 한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당시에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당시에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발언한 거. 그리고 해외 출장 가서는 골프를 안 쳤다 같이 라고 발언한 거. 그리고 도지사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이 이를 불거지고 난 다음에 김 씨를 알게 됐다라고 한 발언. 이 3가지가 쟁점이었는데 그중에서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발언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 사건에서는 일부 유죄라고 보는 수 있겠고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되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은 그 자체가 허위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발언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선거에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예측은 어땠냐면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오느냐 이하 나오느냐 주로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게 나왔어요. 2년 구형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발언 자체가 방송 배치를 이용해서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위를 유죄를 판결을 하고 처벌 수위도 좀 높게 잡았던 것 같은데 이게 허위 사실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기본 벌금형이 2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감형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죄를 계속 강변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가중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석이 맞아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의원 측 상실은 물론이고 앞으로 한 10년간 피의선거권이 제한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자금 400억 원이 넘는 거 그거 다 이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심에서 만약에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다면 2심에서 벌금 한 80만 원 정도로 낮춘다든가 이걸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1심이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전에도 무죄 아니면 유죄이고 유죄라면 무조건 200만 원 이상일 거다라는 판단들이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형 기준은 이미 벌금 200만 원 이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200만 원 밑으로 한국심에 가서 20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쉽지 않았던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이겠어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을 벗어나면서 항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바로 밝혔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제 하늘이 무섭지 않냐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친명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여서 이후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대권과 당권을 두고 소용돌이가 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당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가 나와도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진짜 그럴지 궁금하고요. 여당의 공사는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TK와 70대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길러비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예상으로 무선전화를 이용한 전화조사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 따라가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나왔는데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간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보다 3% 오른 20%인데 한국길러비에 오른 지지층 분야를 좀 살펴보니까 대구 경북 지지율이 23%에서 37%로 올랐고 70대 이상은 34에서 44로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47%에서 56%로 상승을 해서 대부분 보수 지지층 중심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걸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성향이 진보이거나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TK 70대 보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3%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려 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 20%입니다. 이 정도면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횡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공천개입, 창원산단, 여론조사 의혹으로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맞습니다. 수사가 확대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공직선거법, 여론조사 의혹이나 이런 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배경이 여론조사 의혹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밝히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했다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확대는 하긴 해야 할 텐데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조각조각 낼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죠. 명태규 씨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명태규 씨가 구속되면서 이제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요. 새로운 선수가 나타났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명태규 씨의 변호사가 이준석 의원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의원하고 구원이 있는 분이라고 하던데 김세원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 감정에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준석 의원이 참지 않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던데 어떤 말을 했나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와 재벌 선거에서 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포항시장 선거와 관련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했던 말도 소개를 했고 또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되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서 직접 개입을 했다.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개입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발언을 증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던데요? 네. 그거는 뉴스토마토에서 공개를 했는데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배경이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당시에 이강덕 시장, 현재 시장인데 당시에도 시장이었고 이강덕 시장과 관련된 공천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통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까지 지금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조사하면 조사받겠다. 지금까지 나온 것과는 다르게 확실한 거 얘기할 수 있다.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그러면서 일체를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자꾸 하면 자신이 얽혀있던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당대표였습니다. 이럴 때 이준석 의원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 솔직하게 얘기하고 본인이 연루됐던 부분들에서 부적절한 것은 사과를 하고 그렇게 모든 과정을 밝히는 게 이게 이준석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 잘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준석 의원이 한 발언만 놓고 보면 폭로 정치를 할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늘어놓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 부르고 하면 상황 설명이나 이런 거는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 본인의 표현대로 폭로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어떤 치부 아니면 명태균 씨와 자신과의 얽혀있는 관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특히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이 대부분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모아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대통령과 여사 쪽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방향을 틀어서 김종인, 이준석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은 나 건드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명은 사무국장이 준비한 오늘의 이슈. 서울에 있는 한 여대가 요즘 시끄럽네요. 네. 서울 동덕여대가 일부 단과대학의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내 갈등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네. 남녀공학 전환의 사례와 또 여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효성여대라고 있었죠. 효성여대가 대구 가톨릭대학과 통합한 사례가 있었고 서울에서도 몇몇 여대가 통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덕여대는 지금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본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덕여대는 서울 성북구에 소재한 제적 학생 수가 8200여 명 있는 사립여자대학교입니다. 공학 전환 논의의 시작을 살펴보면 동덕여대가 지난 9월 말에 학사제도 개편을 위해서 대학 비전 혁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추진단 회의에서 학교 발전 방안 중에 하나로 디자인대학, 공연예술대학에 대한 남녀공학 전환 안건을 검토했고요. 네. 이달 5일에 각 단과대 교수 논의를 거쳐서 해당 사안을 포함해서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학교 전체가 우리 이제부터 여대 안 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단과대학 두 곳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학생들의 반대 시위는 아주 격렬합니다. 네. 학생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학생들은 지금 이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11일에 총장실 점검, 학내 시위 등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덕여대 캠퍼스에는 지금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내건 피켓, 대자복, 또 학생들이 설치한 근조화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피켓과 화안을 보면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재학생은 반영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일단 학생 측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관해서 학생 의견을 먼저 묻지 않았다. 그런 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지난 8일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대학 본부가 지금까지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과 의논하지 않고, 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발표했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요. 또 반대편인 학교 측의 입장을 보면 김명예 총장이 12일에 시위 격화가 되니까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남녀공학 전환이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이 아니다. 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학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3억인가? 억대로 학생 측에 지금 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일단 학교 측에서는 금액을 밝힌 정도다. 이렇게 또 덧붙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격화되는 양상이고, 또 인터넷상에도 많은 혐오 표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SNS에 올라온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시위를 하지 마라. 저승에서나 해라. 라고 하면서 흉기 사진과 함께 이제 게시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여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 돼버렸네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가장 핵심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여대가 지금 필요하냐. 또 필요하다면 왜 이제 필요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이제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대가 설립되기 당시의 취지를 살펴보면 과거 이제 여성이 사회적 불평등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이제 마련이 가장 큰 취지였다고 보고요. 또 이런 여대의 존속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총학생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떤 범죄. 이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 유포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가 여성을 위협하고 있고 또 여성차별이 존재하는 한 이제 여자 대학이 그런 안전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대의 설립 취지는 여성에 대한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에 여성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학생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도 뭔가 학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갖고 의논하고 서로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뭐 너무 과격한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지 않고 이제 애초에 논의가 좀 잘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0년대에 이제 여자 대학교가 공학으로 전환되는 많은 흐름이 있었는데요. 한때 여대는 26곳에 달했는데 이제 90년대에 정부가 어떤 대학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또 87년에는 졸업 정원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여대가 실제로 남녀 공학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사례들도 있기는 있어요. 앞으로 동독여대 사태가 젠더 갈등으로까지 더 악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학교 구성원들이 정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마무리 1침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먼저 해주세요. 네. 영원한 건 절대 없어로 하겠습니다. 뭐가요? 민심과 역사의 법적은 영원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훈 국장의 1침은요? 네. 이미 영남대 박정희 동산 건립도 있는데요. 이런 학교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학생 의견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명훈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뉴스민 이상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